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비해도 많이 지쳐있었을텐데 7월 학력평가 시험을 열심히 치러주셨습니다. 먼저 해설강의에서 디테일한 해설과 학습 포인트는 말씀을 드릴거고 이건 총평 영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번 7월 학력평가에서는 어떠한 시험의 특징이 있었으며 향후 이걸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학습방향을 잡아야 될지 참고하시도록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출제기조는 뭐 모든 시험이 그러하지만 주요 개념에 대한 암기 및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게 전반적인 주요 기조였구요. 문항 각각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1컷이 낮게 나오고 있거든 예상컷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N수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고3들만 시험을 보고 고3들은 지금 이 시기에 수능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신 대비를 하다보니 많이 까먹었고 수능의 학습이 어느정도 중단된 상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거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항의 길이가 좀 길어요. 되게 빡빡해 보여요. 맨 처음 시험장 딱 보면은 살짝 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문제의 난이도는 각각의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기본 문항 중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4번, 11번 때문에 기본 문항에 대한 훈련이 꾸준히 되어 있지 않은 특히 이론 복습만 하고 문제풀이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유형은 15번이구요. 시간 부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으면 킬러 문항은 15번 가하게도고, 중킬러는 유전 10번, 14번, 20번, 막전이 5번과 근육 11번이구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입니다. 실제 9월 평가원 또는 수능시험, 특히 수능시험은 2, 7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어렵습니다. 출제 문항수를 살펴봤을 때는 이 단원별 문항수가 평가원 수능 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 실제 4단원 유전 단원에서는 5문제가 아니라 6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 부분에 5문제 유전 하나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항 분포는 평가원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아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위 5답률을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디테일한 해설과 학습의 포인트는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상위 5답률 1위는 가계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유전자의 미지위를 처리하고 합으로 제시했어요. 요즘에 합이 유행인 것 같아요. 관련된 유사 문항은 자분기 21번입니다. 자분기 21번을 참고해서 학습을 할 때 연습에 쓰시면 되고 상위 5답률 2위는 세포모식도로 표에 유전자의 미지위를 처리한 거야. DNA 상대는 자체. 기존에 유전자의 미지위를 처리하고 숫자는 주는데 숫자의 미지위를 처리한 거지. 이거는 이제 만점 시퀀스 13의 유사 사례가 있는 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5답률 3위는 마지막 20번 문제였던 연관 문제인데 두 형질에 대해서 연관을 이용해 돌연변이로 결실이라는 구조 이상을 출제한 거. 이게 추적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끼워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RGB 58의 16번에 있는 문제로 시즌 2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상위 5답률 4위는 어처구니없게도 개념형 문항에서 꽤 많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극을 줬는데 방광 높이가 감소했다. 즉 방광을 수축시키는 게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기업적인 선지죠. 그리고 척수의 후근 정근을 구분하는 거. 즉 기역리은 선지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외우지 않았거나. 그래서 관련된 거는 RGB 시즌 2 57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근 후근 그리고 운동신강에 대한 신경된 물질 기본적인 거. 그리고 자율신경의 핵심 기능 중에 교감신경 기능 중에 방광 이한이 있다는 걸 암기하고 있었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량적인 관계는 부교감 방광 수축이겠지. 그래서 그 방광 수축 부교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외우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율신경 기능은. 상위 5답률 5위는 막전위 문제예요. 요즘에는 시냅스 문제가 흔해 빠진 문제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았어. 하지만 꾸준히 막전위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난이도가 보통으로 나와도 시간을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렵지 않아서 맞춤기 맞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험장의 풀이는. 상위 5답률 6위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 유전자형 출원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만점 시퀀스 시즌 2 31의 유사문항이 있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 시험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진짜 기본 문항 14개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매번 틀리잖아. 실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치불하고 미뤄주면 안 된다고. 필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이해. 그리고 이론복스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꾸준히 하셔야 돼. 기본 문항은 이론복스만 하면 실수가 계속 발생해. 이론복스 컨텐츠는 필기노트나 덕호 활용하시면 되고 문제 컨텐츠는 RGB를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니까 꾸준히 푸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전 중킬러 두문항 막전형 근수축 같은 경우에는 자분기를 이용해서 문제 적용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 RGB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충분히 구평전에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유전의 킬러 4개인데 치료교육청처럼 쉽게 안 나아. 세포분열 형제비 가계도 돌연변이. 그래서 최근 친구들은 가계도 두면 막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킬러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킬러에 대한 유형을 정복하겠다, 맞서하겠다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 학생은 절대 시험장에서 킬러 문항을 온전한 풀이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미완성의 풀이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게 해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친다니까. 완성도 있는 풀이를 구현해서 푸는 게 아니야. 킬러는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근데 그 직관적인 풀이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쌓는 거야. 이 마음으로 가야지 20%, 30%, 50%, 70% 조금씩 풀이량을 높여가는 거지 100% 풀이에서 맞춘다는 생각은 안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야. 이래도 이렇게 봐야 아 나는 결국 못할 것 같아. 완성된 풀이가 안 나와. 이렇게 되니까 버리려고 한 거야. 맞출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킬러는 틀리라고 내는 거라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강사처럼 못 푼다고. 강사들이 푸는 걸 보고 아 난 저렇게 못 푸니까 버려야지. 이 마음을 가진 안 된다는 거지. 유형 정리는 자동기로 문제적이고 꾸준히 하고 RGV 만시를 이용해서 유전 킬러 문항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다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N생들은 잘 알고 계시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의미 있는 학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력관리 꼭 신경 써주시고 올해 멋지게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체력관리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